안녕하세요. BN 대표 유병준입니다. 저희는 이미지 센서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체험자가 제공된 교육화면에 영상의 지시에 따라 체험 시 체험자의 모션을 센싱하여 사전에 입력된 정확한 동작을 비교 분석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셀프코칭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기존의 대면 중심 스포츠 교육 분야에도 비대면 교육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확한 동작을 필요로 하는 스포츠인 골프나 태권도를 오프라인 공간에서 코치나 전문가를 대면하지 않고 영상과 카메라 센싱을 통한 분석을 통해 인공지능 코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BN은 유노먼 시대 맞춤형 예체능 교육 서비스로 언택트 모션 교육 분야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겠습니다.